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다 끝났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하닥하닥 하는 그런 그거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지보다 잘난 여친 후려치고 엄마 집 근처로 이사를 가자며 개헛소리 하다가 바로 파혼당한 아니 그냥 까인 그거 완제 파혼한지 한 달도 안 돼서 선보러 다니는 전여친 저는 나이 서른 전여친은 스물여데배 만나가지고 1년 넘게 연애했고요. 이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. 결혼을 전제로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는데 경제적인 이유와 그 외 사소한 거 몇 개로 전여친 부모님이 저를 오지게 반대하더라고요. 특히 어머님, 아니 당신들도 지극히 평범한 가정일 뿐인데 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면 절대 사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저를 격하하는 겁니다. 후려친 거죠. 사실 제가요 인서울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긴 했지만 남들보다는 조금 늦은 나이에 취업을 한 탓에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. 하지만 그 대신 저희 부모님이 경기도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주겠다 이러셨기 때문에 저희 두 사람 결혼하는 거 별 문제 없었거든요. 아 그리고 전여친은 운 좋게 서울에 있는 큰 규모의 괜찮은 회사를 다니는 중이고 돈도 제법 많이 모았어요. 그래서 부모님 도움이 없어도 결혼 자금을 다 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. 여하튼 그래요. 여친과 저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여친 어머니가 너무 극심하게 반대를 하더라 이겁니다. 제 직장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이 주시겠다는 그 신혼집도 마찬가지 서울이 아니라는 걸로 테크를 오지게 걸더라고 또 제가 여친한테 경기도로 내려가가지고 직장을 구하라고 했거든요. 그걸 막 들먹이고 또 신혼집이 저희 부모님 집이랑 같은 동네라는 부분도 까고 끝으로 제가 당신 딸보다 연봉이 적다는 이유까지 결국 자기 엄마한테 물이 제대로 드는 건지 뭔지 여친도 그럽니다.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. 뭐 이런 식으로 톡 하나 띡 보내더니 그대로 연락 두절 사라져버렸어요. 완전히 당연히 저는 이 그지같은 미친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고 여친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진짜 모조리 차단하고 단 한 번도 저를 만나주지 않았어요.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헤어지고 아니 나는 헤어진 거 아니야 그냥 그 통보를 받고 한 2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을 겁니다. 저하고 지하고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그 상태에서 다른 남자랑 선을 받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. 말이 됩니까? 그것도 알아보니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래. 제가 다 알게 됐어요. 뭐 사실 저랑 옛날에 연애할 때 그 초반부터 그랬습니다. 이 친구한테 소개팅 자리가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걸로 나도 화가 나니까 싸움을 한 적이 몇 번 있긴 합니다.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얘가 자기 부모님 지인분들 부탁이라서 거절할 수 없다. 이런 이상한 핑계를 대며 오빠 그 대신 애프터는 절대 안 받을게 이런 소리를 하길래 나는 그거 하나만 믿었거든요. 아니 다 필요 없고 다 떠나서 말입니다. 지금 이런 상황에서 소개팅을 다니고 선을 본다니요. 예?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. 게다가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사람한테 카톡으로 파혼을 통보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? 어?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. 주변 사람들 이야기 좀 슬슬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전여친과 소개팅 그리고 만나자 이런 식으로 들이대는 남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들 전부 다 전문직 아니면 대기업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는 합니다. 확실하진 않아요. 듣기로 그렇다 이거지. 솔직히 이게 진짜라 해도 그래. 이 부분은 정말 납득이 안 돼. 제가 왜 못 믿냐 하면요. 전여친 부모님 이거 정말입니다. 가진 거 하나 없어요. 그냥 평범한 분들이고 전여친은 그냥 외적인 부분만 좀 많이 타고났다 뿐이지 아 물론 회사가 좋은 건 맞아요. 맞는데 그렇다고 대기업은 아닙니다. 그리고 대학도 마찬가지예요. 인서울인 것까지는 맞지만 하위권이야. 나랑은 달리. 그런데도 얘네 부모님들은 자기 딸내미를 그런 멋진 잘난 남자들한테 시집 보낼 수 있다. 이렇게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말이야 말은 말이지. 솔직히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? 얘는 나 아니면 안 된다고. 제가 좀 어떻게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제가 지금 벌써 한 달 넘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. 제발 좀 도와주세요. 아니 네가 뭔데 그걸 말이야. 미친 거야? 그리고 뭐? 회사가 좋긴 해도 대기업은 절대 아니라고? 야 후르치는 거 보소. 진짜 개찌질하네. 어? 그리고 시끼야. 아파트가 아무리 좋아도 그래. 시가랑 같은 동네는 절대 아니지. 또 제일 어이없는 거. 아니 이게 왜 파혼이야? 파혼은 뭐 식장을 잡든 아니면 사소한 거 하나라도 예약을 좀 해놨다든지 최소 상견례 이상 진행이 됐어야 파혼인 거고 너는 그냥 연애만 하다가 카톡으로 이별 당한 것뿐이야. 네 기준에 외모 말고는 별거 없는 여자라 해도 대기업의 전문직 자리만 들어온다고 했지. 그래. 네 그래서 숨기는 게 없다고 치자. 근데 그렇다 해도 그래. 이것도 다 능력이다. 억울해? 억울하면 너도 능력을 키우든가. 그 좋은 직장 놔두고 경기도로 내려와서 구직을 하라는 거. 또 신혼집이 시가 바로 옆동네 아파트라는 거. 평범한 집안에 외모만 괜찮다는 등. 인서울 하위에 대기업은 아니라는 등등등. 이야 자기보다 잘난 여자 후리치게 바쁜 이 그지같은 인성. 글로도 흔히 다 보이는데. 평소엔 어땠을지 안 봐도 유튜브다 이 새끼야. 이러니 얼굴 보고 이별할 가치도 없었던 거야. 응? 뭐? 시댁 근처의 집이라고? 그리고 남자 너보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걸 때려치우고 내려와서 새로 직장을 구하라고? 이거 엄마를 떠나서 그냥 나 같아도 너랑 바로 헤어지겠다. 님아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? 저 여자는 인서울대학 돈도 있고 외모도 예쁘고 직장이랑 월급도 님보다 좋고 많네요. 그렇죠. 실제로 만나는 남자 레벨도 님보다 훨씬 더 높고 말이죠. 그리고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파원입니까? 님면 그냥 사귀다 헤어진 거예요. 정확히는 까인 거죠. 가망이 없다고.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징징거리지 말고 너의 그러한 조건을 좋게 여길 수 있는 여자를 한번 찾아보세요. 물론 없겠지만. 야 여자가 왜 이런 식으로 헤어진 건지 보니까 애초에 결혼 전제도 아닌 것 같은데 여친 어머니가 하는 말도 그래 이걸 너랑 직접 만나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자기 딸내미 즉 네 여친한테 전해드렸던 거 아니냐고 시키야 내 말이 맞지? 무엇보다 진짜 결혼 전제일 정도로 진지했던 거라면 톡으로 이러진 않아. 아무리 봐도 그냥 가볍게 사귀다가 네가 막 결혼하자고 들이대니까 이게 미쳤나 꺼져 이 새끼야. 딱 이거 같은데 말이지. 끌 끌 끌 끌. 네가 똥차이니. 여친은 운 좋게 좋은 회사에 입사한 거라면서 너는 연봉도 더 적고 모아둔 돈도 없는 주제에 경기도에 아파트 받을 게 있으니까 괜찮다 이거라고. 그럼 그거 팔아가지고 여친 회사 근처에 있는 집을 사든가 왜 멀쩡한 그 좋은 직업을 버리라고 하는 거야. 뭐 하긴 그래. 그거 팔아도 어림도 없었겠지만 어쨌든. 아 그리고 여친은 인서울 하위권이고 너는 그냥 인서울이고? 어머 웃겨. 명문대 소리 없는 거 보면 글쎄 너도 비슷한 거 같은데? 끌 끌 끌 끌 끌. 제대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으니 이건 파원이 아니라 그냥 이별입니다. 어떻게든 전 여친 후레쳐서 본인과 동급 내지는 학급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이 글에서도 다 보이고 무엇보다 글만 봐도 그래 네가 더 부족한 거 티가 확 난다고요. 혹시 주작인가 싶을 정도로 그지 같아. 능력이 부족하면 인성 덴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정말 지저라고 없어 보이는구만. 여친이 지보다 나은 사람인 거 절대 죽어도 인정 못하고 그저 운이 좋은 거라며 후레치는 거 네 스스로 안쪽팔리냐 이 새끼야? 보랄 때라. 노력의 결과가 운이 좋아서 생기는 거냐고. 어이구. 정신 좀 차려라. 아 이 새끼 이거. 야 너 도대체 파원이 뭔지 알고는 이냐? 어? 애초에 더 좋은 직장 다니는 걸 운이 좋아서라고 표현하는 거부터 이 남자는 글렀다라고 느껴졌어요. 지보다 돈 더 잘 벌고 좋은 회사를 다니는 게 실력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라고?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회사가 코인이냐? 야 여친 깎아내리는 거 진짜 사악하다. 아무리 그래도 너보다 외모 스펙 좋은 게 다 보이는데 다른 게 떨어지면 인성이라도 좀 좋던가. 아이고 이게 뭐냐. 후려치다 까인걸. 파원이니 뭐니. 아우 정말 진상이다. 헤어지니까 사귀다 헤어진 거 가지고 그냥 사귀다가 헤어진 거 가지고 파원이니 뭐니. 그래요. 평생 그렇게 사세요. 찌질하게.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가 정말 아니면 끝나는 게 맞죠. 물론 카톡 이별은 정말 예의가 없는 거 맞는데 글쎄 니가 하는 거랑 니네 부모님이 보이는 그 행태는 이런 이별을 당해도 할 말 없는 거 같아요. 이제 그만 잊으세요. 그냥 니 여자가 아닌 거니까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시댁 근처로 가서 새 직장을 구해 살 수 있는 그런 여자를 한번 만나보세요. 된다면 말이죠. 야 씨 같은 남자가 봐도 욕 나오네. 서울에 좋은 직장 다니는 여자가 남자 하나 때문에 직장을 관두고 경기도로 가야 하냐. 고작 너 하나 때문에 그 운 좋게 들어간 회사까지 다 때려 채워야 하는 거냐고 아니 이게 뭔 파혼이야. 장난하네. 그렇죠. 요즘에 파혼이라는 말을 너무 난발하는 것 같습니다. 옛날에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이럴 때 연예인들 그때는 요즘에는 그런 거 거의 안 하는데 그때는 약혼이라는 걸 했잖아요. 약혼식 같은 거 누구 남자랑 누구 여자 연예인 약혼식을 했다. 이런 식으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그때는 그랬어요. 약혼식을 했는데 헤어졌다. 그러면 파혼이라고 했거든요. 결혼을 약속한 식을 했는데도 헤어졌으니까. 요즘에는 그냥 다 개나 소나 파혼이래. 그렇죠. 물론 예식장을 잡는다든지 그런 걸 다 했으면 맞지만 이거는 아무튼 힘내보던가. 감사합니다.